안녕하세요 원아시아 리서치팀의 진현우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 중 가장 유망한 장기 투자 대상인 길리자동차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리자동차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세계적 브랜드인 볼보 자동차, 다임러의 오너십을 토대로 전기차 개발이 본격화하는 점, 두 번째로 승률이 높다고 생각되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에 먼저 진출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점, 마지막으로 로컬 기업들 중 자체 보유 브랜드 경쟁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익 성장의 지속성이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길리자동차의 주요 오너십과 파트너십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볼보 자동차와의 합병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는 전기차 플랫폼 기술력, 그리고 다임러와의 조인트 벤처, 구글 웨이모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상되는 자율주행 기술력입니다. 여기에 메이저 배터리 공급사 CATL, LG화학과 각각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전기차 양산의 핵심인 배터리 공급망을 안정화하였습니다. 특히 볼보아 폴스타 브랜드는 고가, 링크앤코 브랜드는 중가, 지오메트리 브랜드는 중저가 시장을 겨냥하면서 로컬 기업들 중 유일하게 자체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모든 가격대의 시장을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길리홀딩스는 자회사인 길리자동차와 볼보자동차를 연내 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먼저, 생산과 기술 개발 양면에서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면서 마진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고, 볼보자동차의 민감한 핵심 기술과 특허를 모두 흡수하면서 제품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볼보 브랜드의 미국, 유럽 판매만과 브랜드 파워를 흡수하면서 로컬 기업 중 가장 먼저 수출 경쟁력을 갖게 되고, 합병 후 시가총액 40조원 이상의 거대 기업이 탄생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상해자동차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자동차는 폭스바겐, GM과의 합작 판매 의존도가 높지만, 길리자동차는 100% 자체 보유 브랜드만으로 시총 1위 기업 자질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는 컷창반의 자동차 기업들 중 최초로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점, 합병 후에는 스토클렘 증시 상장도 추진하면서 유럽 자금 조달 채널에도 접근할 가능성이 열리는 점은 장기 펀더멘털 강화에 재무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보자동차와 길리자동차는 현재 내연기관차에 주로 쓰이는 CMA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CMA 플랫폼은 볼보의 XC40 링크앤코 주요 모델에 쓰이고 있는데요. 생산 원가와 기술 개발 원가 우위를 이끌어온 핵심 요소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시대에는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PMA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볼보, 다임러와의 기술 개발 결집체가 PMA로 내년부터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MA 기반의 최초 모델은 링크앤코 브랜드로 올해 베이징 오토쇼에서 공개되고 내년 상반기 중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점차 플랫폼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모델 수가 늘어나면서 길리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은 향후 2년 내 약 10%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리자동차와 독일 다임러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길리자동차 회장은 2018년 다임러 AG의 지분을 90억 달러의 9.7%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투자금액은 볼보 자동차 100% 인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그 투자 목적은 글로벌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경쟁력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20년 초에 길리홀딩스와 다임러는 중국의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자본금 약 1조원을 들여서 설립하였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이 사진에 다임러 중국 총괄임원, 길리자동차의 회장 등 주요 임원이 모두 포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길리자동차 그룹 전략의 중심은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로 빠르게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리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 개발을 토대로 미드프라이스 브랜드인 링크엠코 전기차를 앞세워서 중저가 시장에 먼저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략의 승산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길리자동차의 브랜드 파워가 가장 강한 가격대의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빨간 네모 박스가 20만 위원 이하의 중저가 전기차 시장을 나타냈는데요. 보시면 플레이어가 대부분 로컬 기업임을 아실 수 있고 이 가격대의 시장에서 길리자동차는 로컬 기업들 중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높여왔습니다. 미드프라이스 브랜드인 링크엠코는 최근 역대 최고 판매량을 갱신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링크엠코의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은 내년 6월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서 길리자동차가 강점을 지닌 미드프라이스 시장 내에 전기차 판매량도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길리자동차가 합작 판매 의정도가 높은 다른 로컬 기업들과는 다르게 100% 자체 보유 브랜드만으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왔고 앞으로도 높은 마진으로 이익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길리자동차는 SUV 판매를 주력으로 로컬 브랜드 중 점유율을 가장 빠르게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라인인 쿠페형 SUV와 대형 SUV 신차까지 추가함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리자동차는 플랫폼 생산과 기술 공동 개발 등을 통해서 경쟁사 대비 높은 ROE를 기록해왔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볼보 다임러와 공동 기술 개발, 플랫폼 공유, 핵심 기술 흡수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위주의 산업 재평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순연금은 향후 3년간 연평균 14%씩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영업연금 흐름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추가 부채 확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길리자동차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홍콩 달러 20달러입니다. 내년 주당 순이익 예상 시에 목표 PE 18배를 적용했습니다. 현재는 올해 기준 PER 17배, 내년 기준 15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점차 길리자동차의 EV 플랫폼 경쟁력이 시장에 나타나고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로컬 기업들 중 수출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보상하면서 멀티블 확대가 점차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내년도 판매량 약 10% 증가, ASP 상승, 원가 절감 확대에 따른 마진 개선, 링크 앵코 관련 지분법 이익이 늘어나면서 내년 EPS는 높은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해보면 볼버와 다임러의 오너십을 토대로 강해지는 전기차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강점을 가진 중저가 시장이 먼저 진출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는 점 마지막으로 로컬 기업들 중 자체 보유 브랜드 경쟁력과 플랫폼 경쟁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익 성장의 지속성이 높다는 점이 길리 자동차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